벤츠 ML, ML 2008년식 차량에 AUX를 개조한 후 AUX를 이용하여 아이팟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조한 컨셉입니다. 개조를 하여 하이사운드의 음주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고 최고급 블록박스 제품의 아이나비 QXD 950뷰 2차는 프론트니어 모드 HD급입니다. 장착한 후 동영상을 차량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장착한 음주전용 블루투스는 16비트가 내장된 제품이라 아날로그 사운드로 하이파이 사운드의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APTX AAC 코덱 방식이라 음주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블루투스 중 최고의 음주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장착한 음주전용 블루투스는 16비트입니다. 다음은 더 좋은데요. 저는 지금 4차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ML 미국 버전 ML 3만원 차량에 하이파이 사운드의 음주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최고급 4HD FHD 아이나비 블랙박스의 장착을 통해 하겠습니다. 파이파이 사운드의 음주전용 블루투스